마피아 마피아 한번 갈까 마피아? 오케이 마피아 오케이 시민이 둘 경찰 하나 의사 하나 마피아 둘 네 두드려 주시고요 마피아부터 뽑을게 의사 뽑을게 의사 경찰 뽑을게 경찰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백현이 형 백현이 형 마피아 전 마피아요 저 시민이요 세빈이 형은요? 나도 시민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오케이 저는 저는 천사 의사 의사? 오오 오오 두 번이 있다 지금 54분인데 56분에 투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텐 형 아닌 거 같아요 마피아 그래? 마크인가? 나 몰래 그래? 텐 지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? 그러면 둘이 마피아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오오 좋지 오오 저 시민이에요 너네 알 거예요 저는 보통 사람 루카스 아닌 거 같아 저 아니에요 마피아 두 명 마피아 두 명 마피아 두 명 에이 에이 이래놓고 마크가 마피아 하면서 옳은 마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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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태용인가? 태용이의 킹 태용이의 킹 태민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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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나쁘다 들켰다 어제 역할이 어제 역량이 좀 있는 거 같아 얘들아 내가 경찰이면 어떻게 해 아니 의사거나 하하 하하 세상에 57분입니다 57분입니다 투표 시민이요 투표하겠습니다 첫 느낌으로 지목해주세요 몰라 몰라 난 모르겠어 아직 너 누구 마크 마크 너까지 누구 태민이야 마크 나 살아야겠어 난 모르겠어 3대2로 태민이가 별로 1분 별로 일단 난 사실 경찰이고 이게 괜찮나 알아요 왜냐면 나는 경찰 내가 역할이 커 무조건 살려야 돼 자 아무도 말하면 안 돼요 빨리 투표하자 살릴 수 있어요 위로는 살리는 거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살았어요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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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주세요 다들 엎드려주세요 바비 바비가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아... 두드러주세요 자 마피아 놈투세요 마피아 마피아 자 마피아 놈투세요 마피아 마피아 놈투세요 마피아 누구 죽입니까 누구 누구 죽입니까 누구 누구 죽입니까 누구 누구 죽입니까 누구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... 들어 kal